지금까지 뉴스 스토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 안에서도 의류 소비가 늘어났다고 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특히 또 육아에 엄청 진심이시잖아요. 글쎄요. 얼굴에 화색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포인트가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네, 번자재 반도체주는 미리 2주 전에 다 밸류체인 말씀드렸기 때문에 해주셨죠. 지금 수익 많이 낼 때 다들 하시리라 생각이 되고요. 테크인 같은 것도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날라가 버렸죠. 우리 신 소장님 얘기만 들으면 시장의 어떤 컨셉을 따라가는 데는 미리 해야 돼요. 문제가 없어요. 늘 미리 하시잖아요. 살짝 내일 예고 드리면 내일 우주항공을 해야 돼요. 예고 저희 하면 안 돼요. 예고해야 좀, 영화도 좀 예고를 해야. 그래요? 그렇죠. 한 3분 예고 보여줘야. 저희의 제작진의 판단은 예고 없이 기대감을 높이자. 아, 아예예요? 그랬는데 공개를 해버리셨으니. 왜냐하면 아쉬운 게 어제, 어저께 오늘 준비한 종목이 SJ그룹인데 어제 좀 갔어요. 좀 그래도 한 3% 그래도 좀 더 돈, 웃돈 주고 사셔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어쨌든 지금 출산율 저하는 걷잡을 수 없는, 지금 무슨 정책을 해도 안 되잖아요. 무슨 정책을 해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무슨 정책, 돈을 지어줘도 그거를, 뭐라 그럴까, 그 가치관의 변화도 가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비혼주의가 굉장히 많아지면서 그것까지 있기 때문에 비혼주의자들이 많아지는데 비혼주의자들한테 돈을 준다고 애를 낳는다? 결혼을 해야 애를 낳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예 그게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흐름이 가기 때문에 그건 안 돼요. 그래서 근데, 근데 키즈 시장은 엄청나게 성장을 하는 역설적인 상황이거든요. 이게 뭐냐면. 왜 그런 거죠? 이게 뭐냐면 그거예요. 원래 이게 식스포켓 키즈라는 단어가 있었거든요. 요즘에 에잇포켓 키즈라고 언론이나 보고서에 다 쓰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부모가 있잖아요. 부모가 있고, 부 쪽에 부모가 또 있고, 모 쪽에 부모가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원래 6명이었어요. 지금 돼도 않는 상황을 한번 할 텐데, 제가 시어머니가 와서 이러는 거예요. 야, 우리 때 너 지금 형제자 몇 명이었니? 너 8명 아니었니? 너 지금 애 1명이잖아. 너 8명 키울 때 맨날 그 8명이 옷 나눠가지고 이랬지. 너는 1명이니까 8명 치 안 써도 되는데 사줘라 좀. 애가 그게 뭐니 하면서 사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또 삼촌, 이모가 거기서 붙는 거예요. 그래서 에잇포켓이 된 거예요. 8개의 주머니가 된 거예요. 삼촌, 이모는 왜 붙었냐? 왜 붙었냐면, 아까 전에 말했듯이 비혼주의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해요. 근데 명절 때 오니까 애는 너무 귀여워. 그리고 그냥 용돈 주는 거예요. 좀 이거 좋은 옷 사달라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형제자매가 많으면 너 뭐하러 사니? 너 형 있고 누나, 언니 갖고 있는 거 물려받아 이랬죠. 근데 이제 한 명밖에 없으니까 한 명밖에 없는데 좀 그거 뭐 얼마 한다고 사줘라, 사줘. 제일 좋은 걸로 사줘라. 그러니까 장난감 하나 가지고 8개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애가. 애들이.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시장이 커지고 있는 거예요. 아이에게 쓰는 돈을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출산율이 낮아도 키즈 시장이 성장한다라는 말씀을 상황극을 통해서 해주신 거죠? 네, 그렇죠. 같이 했으면 좀 더 재밌었을 텐데. 그럼 뭐 하시죠. 저 연기 도전 가능한데요. 그렇죠. 연기 잘하시잖아요. 더현대서울이 히트를 쳤는데 이 6월 달에는 또 롯데백화점에서 동탄에 지금 나오거든요. 동탄이 그 지역 기반이 원래 맘들이 많이 거기서 성장했던 신혼부부가 살면서 성장했던 도시예요. 거기가. 그래서 완전 맘 키즈 맘 위주의 컨셉으로 지금 동탄이 또 나와요. 아, 동탄이라는 지역적인 특성이 또 있군요. 그 다음에 또 신세계가 또 나오거든요. 지금 이게 유통이 유통 빅사이클이에요. 동탄 신세계? 아니요, 동탄은 롯데고요. 하반기 가면 또 신세계가 또 있어요. 새로 출점하는 게임. 어디예요? 지금 까먹었어요. 그런데 거기 신세계는 하여튼 쭉 있어요. 이게 3연타로 있어요, 빅3가. 어차피 그건 나중 얘기니까 지금 그 주제랑 안 맞아요. 신세계가 하는 거는 컨셉이 스포츠랑 문화랑 합친 정용진 부회장이 지금 추구하려는 그 컨셉이에요. 야구단 하고. 그래서 이거 주제랑 어차피 맞지 않기 때문에 기억 안 해도 되고. 롯데는 이제 동탄의 키즈만 위주로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기 분명히 한 층 전체를 완전 유아 동봉 매장이나 이런 걸로 꾸밀 거예요. 거기에 인스타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던 품명까지는 브랜드까지 못 밝히는데 그런 것도 지금 매장에 처음으로 백화점 매장에 입점을 하게 돼 있어요. 예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인스타 잘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맘들 사이에서 인기 높은 인스타에서 큰 브랜드가 백화점에 입점을 한다고 해요. 아이옷 브랜드예요? 아이옷이랑 장난감 파는 브랜드예요. 이니셜 모모랜드예요. 모모랜드. 엘로 시작하는 모모랜드인데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각광을 받는다. 그래서 어저께는 MZ세대들의 각광을 받는 거에서 하나 뽑아낸 거잖아요. 더 네이처 홀딩스가 그 시대의 중고등학교의 교복으로 선정이 된. 그게 국가단체에서 선정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의 입소문에 올랐던 업체는 기본 5배 간다. 그렇죠? 1세대 영업무역이 그랬고 2세대 디스커버리가 그랬고 3세대 더 네이처 홀딩스.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폴리스를 중고등학생들이 다 입고 다녀. 독서실에서 졸고 있는데 보면 다 그거예요. 양탈 폴리스예요. 더 네이처 홀딩스도 5배 갈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은 키즈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SJ그룹인데 여기서 SJ그룹의 지금 성장의 근간이 되는 게 3개 있어요. 칸골이 있고. 칸골. 헬렌 카민스키. 네. 아세요? 그럼요. 모자가 3, 40만 원인데. 밀짚모자인데 고급 밀짚모자 아닙니까? 그렇죠. 옛날에 원래 어렸을 때. 친구들 만드시고 이거 쓰고 나가야지 안 그러면 소외됩니다. 원래 밀짚모자 아니면 옛날에 무슨 사실 등산할 때 아주머니들 쓰던 그 선캡인데 그걸 되게 고급스럽게 비싸게 만들었어요. 되게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게 잘 나가고 헬렌 카민스키는 럭셔리니까 빼고 칸골 밑에 칸골 키즈가 있는데 이게 엄청난 성장을 보이고 있어요. 칸골은 우리들도 우리 세대도 많이 입는데 칸골 키즈가 또. 맞아요. 거기 캥거루에서 칸골 키즈 따온 건데 이게 원래 그냥 단독 유아동복 브랜드로는 지금 블루독 베이비가 1등이에요. 블루독 베이비가 1등인데 성인 브랜드에서 파생된 것 중에는 칸골 키즈가 제일 세요. 지금 칸골 키즈가.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전에 한 명만 키워서 잘해준다고 했는데 여기서 또 인기가 있는 게 시밀러룩이에요. 시밀러룩. 이게 뭐냐면. 시밀러룩. 시밀러룩. 유사합니다. 시밀러룩.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뉴발란스 키즈나 나이키 키즈. 저도 많이 갔거든요. 고수터미널 같은 데 가면 엄마랑 애기 두 명 있는데 똑같이 스포츠웨어로 빼입었어요. 커플룩으로. 커플룩으로. 커플룩처럼. 완전히. 그리고 요즘에 모피의 인기가 시들었잖아요. 동물학대 얘기도 나오고. 옛날에 백화점 매장 가면 항상 모피 매장이 정식 매장으로 있었어요. 요즘에 겨울철에 팝업으로 있다가 사라져요. 맞아요. 그게 왜냐하면 부하고 옛날에 무슨 그런 검은 선글라스 끼고 그런 복부인처럼 하는 그런 패션은 이제 없어요. 개념이 바뀐 거죠. 다 몽끌레어로 빼입죠. 그래요. 그래서 지금 가보시면 아시잖아요. 신생아나 이러면서 가보시면. 몽끌도 안에 거위털 있지 않습니까? 아 그런가요? 동물보호하는 또. 아 그렇군요. 그거는 동물보호대한테 죄송합니다. 권의 얘기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그리고 손자, 손녀가 다 그걸로 빼입은 다음에 더 심한 건 뭔지 아세요? 데리고 다니는 개도 몽끌레어요. 아 그래요? 네. 개가 입은 몽끌레어 조끼가 100만 원이에요. 아 그래요? 신호장님 동네에서는 개도 몽끌레어 조끼를 입나봐요. 신호장님 동네에서는. 아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개를. 그러니까 패시장도 그렇게 커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거 가족 단위에서도 그렇고 패시장은 얘기, 오늘은 패시장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패스를 그렇게 소중히 여기더라고요. 어차피 비혼주의자하고 결혼도 안 하고 남자, 여자한테 투자할 것도 아닌데 난 그 돈을 나는 이 개 반려견한테 썼겠다. 반려견한테 썼겠다. 가족이니까. 이런 시장이 또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입는다고요. 시밀러 룩이 그거예요. 그래서 칸골키즈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성장을 했어요. 엄마가 칸골을 입는데 이거는 또 어제께랑 완전히 달라요. 어제는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마크가 딱 박혀있잖아요. 엄청나게 커요. 이렇게 네모나게 붙어있어요. 그리고 정혜인 씨가 모델했다는 코닥 있죠. 코닥. 또 코닥이 딱 박혀있어요. 그런데 그거에 거부감이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그런데 청소년들은 그걸 안 해. MZ세대들은 아니 이게 뭐? 이게 멋이지? 하면서 딱 대문짝하게 로고를 박아다요. 그런데 이 엄마들은 좀 틀려요. 이게 좀 너무 과도하게 크니까 싫은 거예요. 그런데 칸골은 캥거루로 이렇게 조그맣게 옛날에 빈폴마크처럼 붙어있거든요. 그래서 그 대문짝만한 로고 패션 싫어하는 엄마들 사이에서 아이들하고 이 시밀러 룩으로 칸골키즈랑 칸골을 잘 입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히트를 굉장히 쳤고 성인 칸골은 약간 색깔이 네이비나 그레이나 이래요. 어두운 색깔이죠. 그런데 이 칸골키즈는 되게 알록달록하고 예뻐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뜨고 있고 여기서 트로픽 캐주얼 헷 모자죠. 그리고 컬러 블록 윈드브레이크 바람막이고 심볼 쇼 슬리브 티. 이건 얇은 그냥 칸골 마크만 딱 달려있는 심플한 티예요. 이게 3대 장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코로나19 시대에 오프라인 매출이 다 줄고 어떤 메이커 같은 경우는 매장을 많이 접었는데 칸골키즈는 오히려 2배를 매장을 늘렸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리고 이제 자사몰 있죠. 자사몰을 늘려서 또 성공을 했거든요. 자사몰을 늘려서 성공한 게 한섬이에요. 한섬이 절대 세일을 안 하고 한섬닷컴으로 주구장창 팔아서 거기서 VIP만 키워서 한섬닷컴이 저렇게 컸어요. 지금. SJ그룹의 칸골도 마찬가지인데 칸골 자사몰로 파는 여기서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키즈 쪽에서는 SJ그룹이 지금 탑이라고 생각이 돼요. 칸골키즈로 밀고 나가든. 아, 근데 이제 저희가 가장 좀 꺼려하는 것. 주가가 이미 올랐는데 이제 와서. 이미 올랐을까요? 아니, 어제 최고가를 기록하면서. 저는 완전 밑바닥에. 50번의 기억을 기록을 했어요. 저희는 늘 투자자 입장에서 아주 미리 얘기를 해주셨어야지 이렇게 오르고 나면 어떡하냐는 소리냐는 투자자분들의 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습니다. 저는 완전히 밑바닥에 완전히 역배열로 계속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못하겠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고점을 돌파하고 쉬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지금 더 네이처홀딩스나 SJ그룹 차트가 똑같아요. 종목명 지워보세요. 이거 종목명 지운 다음에 차트 보고 맞추실 수 있는 분 몇 명이나 해보세요. 이거 똑같거든요, 지금? 차트가? 지금 FNF가 굉장히 먼저 치고 나갔잖아요. 음식 요주는 CJ제일자당 혼자 치고 나갔고. 나머지 뒷부분에 다 지금 안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뒷부분에서 갈 게 뭔가 결국에 MZ세대에서 하나 뽑아야 되고 키즈에서 하나 뽑아야 된다. 더 네이처홀딩스나 SJ그룹처럼 밑바닥에서 올라와서 고점 돌파하고 쉬고 있는 것들 있죠. 저는 이런 것들을 선호하거든요. 물론 경기 사이클 타는 경기 민감업종 같은 경우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들도 괜찮은데요. 최근에 그러니까 말씀은 동력이 있는 종목들은 신고가를 기록해도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뜻으로 차트 모양이 비슷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것 같은데 어제 네이처홀딩스나 FNF와 같이 이 종목도 그런 차트를 보일 것이다. 앞으로 계속 우상향할 것이다. 신고가를 계속 경신할 거라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실적 대비, 지금의 주가 수준이 밸류에이션상 비싼지 아닌지 그거를 좀 숫자로 설명을 해주세요. 그래야 마음 놓고 투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이게 차트상으로 다 들어가는 게 예를 들어 이걸 많이 올랐다고 하는 거 저는 이걸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제가 많이 올랐다는 기준 차트의 모습은 어떤 거냐면 LG화학이나 LG화학이나 LNF나 이런 건 못 사겠어요. 이런 거는. 그런데 이런 SJ그룹이나 더 네이처홀딩스의 차트는 오르지가 않았어요. 제가 보기에. 어떤 오르지 않았다라는... 이격이 넓지가 않은 거죠. 이게 예를 들어 지금 얘네들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월봉에서 20개월 선이 그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직. 그런데 그럼 주봉으로 보자고요. 주봉으로 봐서 10주선을 타고 계속 안정적으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거는 뭐 전혀 부담이 없어요. 비교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실적은 어때요? LNF랑 비교해보세요. LNF랑. LNF의 주봉이랑 SJ그룹의 주봉을 비교해보시면 알 거예요. 느낌이. 그리고 실적 뭐 SJ그룹 보여드릴게요. SJ그룹이 PER이 11배, PBR이 2배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거든요. 지금 2020년 확정된 치를 보면, 확정된 걸로 보면 PER이 10배가 안 됐어요. 9배고 PBR이 1.8배예요. 이거 뭐 다른 데랑 비교하면 안 되니까 같은 동종업계랑 비교해야겠죠. 동종업계, PBR. 지금 제일 잘 나가는 FNF. FNF는 사실 너무 지금 완벽해요, 지금 사실. MLB 키즈도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FNF는 얼마 받고 있냐면 작년에 15배 받았고 PBR 2.32배예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는 18배에 3.54배가 예상되거든요. 물론 FNF의 시장의 지위를 감안했을 때. 그렇죠? SJ그룹을 동등 성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하지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낮죠. PER이 10배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SJ그룹은. 그리고 FNF는 18배. 2배예요, 2배. 2배잖아요. 재무제표로 따져도. 재무제표가 이 정도 FNF급에서는 제 생각에는 다 녹아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재무제표 얘기를 해서 보여드렸는데 그러면 이 얘기를 할 수도 있죠. FNF는 이미 해외주의 진출에 성공하지 않았냐. MLB가 어디서 잘 팔려서 갔죠? 면세점에서 잘 팔려서 갔고 지금 우리나라 면세점이 완전히 막혔잖아요. 그래서 MLB가 어딜 들어왔냐면 중국의 하이난섬 있죠. 거기 들어갔어요. 파이난섬. 여쭤보고 싶은 게 SJ그룹이 영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 국내에 국한이 된 것인지 아니면 해외시장 매출도 있는지 아마 중국 소비가 늘어난다는 소식 나오면 5월 노동절 이후로 또 관련주 중심으로 시장이 반응할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내수주 중에서도 특히 중국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위주로 올랐으니까요. 그런 추측도 가능하겠는데 어떨까요? 그렇죠. 중국하고 온라인 두 개는 있어야 돼요. 지금 코스맥스가 날라... 화장품 시간 아닌데 코스맥스가 날라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코스맥스가 중국의 이센이라고 중국 최고의 온라인 색조 화장품 기업이랑 손을 잡았거든요. 그것 때문에 날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있고 온라인까지 점령했기 때문에. FNF도 마찬가지예요. 중국이 있고 온라인이 있어서 간 거예요. 면세점 우리나라가 막혀 있어서 하이난을 뚫었고 하이난은 지금 그 전후로 돌아갔어요, 아예. 한국을 못 가게 하니까 하이난에다가 대형 면세점을 완전히 세우고 거기다가 엄청난 혜택을 줘버렸거든요. 지금 다 하이난 놀러가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그런데 그걸로 들어갔기 때문에 성공하는 거고 SJ그룹의 수출 모멘텀이 없어서 PER이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PER이 높고 절대적인 게 중요한 게 아니라 PER이 높으면 성장주는, PER이 높으면 인기가 많아서 좋아하셔야 되는 거예요. FNF가 만약에 지금 18배 받고 있는 PER이 15배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대세 하락 시장으로 접어든 거 말고 대세 상승을 유지하고 있는데 PER이 떨어진다. 그건 FNF 자체의 성장에 문제가 생긴 거여서 매도하셔야 돼요. PER이 낮아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SJ그룹은 PER이 높아지려면 해외에서 진출 모멘텀이 있어야 되는데 칸골하고 칸골 키즈가 이번 연도에 중국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온라인 타오바오몰의 협상을 하고 있어요. 곧 들어가면 성과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PER을 더 받을 수도 있겠죠. 잘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은 SJ그룹을 필두로 크키즈 의료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신 소장께서는 늘 앞으로 이런 이슈가 시장에서 부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좀 미리 얘기해 주시려고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시죠. 그래서 늘 이 시간 함께 하신다면 시장 테마 그리고 주제를 흐름을 함께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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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